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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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 미션 한 번 알아 땡큐 땡큐 여기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Stealth 깜깜깜 끄는거야 걱정냐가 이제 이쁘게 세상에 야야야야야야謍가 누구냐 박박 달랜간다 야야야야야謍가 누구냐 박박 달랜간다 높은 눈이 벗나는 엉덩이 입니다 사랑받자 시간 문제다 뜨거운 해가 뜬다 육탄의 세상이다 다가수 박수 대두 세상이다 뜨거운 해가 뜬다 때 Christmas 대두 세상이다 욕탄의 세상이다 더 걱정하지 마 불안해 깜짝깜짝 해 보는 거야 걱정 안 되죠 고민이 된 거야 ни에 그런 세상이다 바에다 야 야 야 내가 누구냐 박탈재 야 박수 안치네? 내 누구냐 박탈재 영평간이라냐? 온대기간다 3번째 시간 안짓다 3번째 시간 안짓다 3번째 시간 안짓다 야 야 야 내가 누구냐 박탈재 야 야 야 내가 누구냐 박탈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가 정말 운이 난다 운이 난다 3번째 시간 안짓다 내 누구냐 뜬다 너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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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헌의 세상이다 내 누구냐가 뜬다 너가 뜬다 뜬다 이제 우리 헌이 세상이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자 이런 미천한 각설이 박하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사실 작년에 세월호 MC로 제가 탑승을 하려다가 정말이에요 우리 마누라 말 듣고 제가 탑승을 안 했습니다 물론 월급도 좀 짰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살아나서 그것을 피해서 마음이 망감히 교체해서 현재는 동학사에 암자를 져놓고 동학사에 있습니다 동학사 계룡산에서 계룡산에서 올라왔고 본 집은 여기 인천 서구 검암동입니다 신명삼차 304동 969고 지금은 암자에서 계룡산에서 왔어요 진짜요 자 각설이 박탈째고요 자 이제 어떻게 잘하죠? 근데 내가 이거야 솔직한 얘기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나도 가장이니까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내가... 내가... 아...